김승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 주실까요? 달항아리 그림 그리는 생화가 김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항아리 예술가 분들에게는 좀 매력 있는 소재이긴 한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 달항아리라는 소재에 또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달항아리를 빚는 가마리에 숨어서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작업을 하면 달항아리를 그려서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위안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화작업을 달항아리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셔서 달항아리에 빠져들게 된 케이스이신가 봐요. 한국인들한테 달항아리는 느낌이 진짜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미학적으로 달항아리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달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좋아하죠. 하지만 유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달항아리라는 달은 사실은 늘 달을 보면서 우리가 빌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달항아리라는 어떤 작품은 조선시대 작품이지만 달항아리의 하얀 바탕과 또 둥근 보름달을 모양으로 생긴 그 형태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정서를 가장 성공적으로 표현한 예술품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얀색에서 동그란 모양의 항아리를 다 달항아리라고 통칭하는 건가요? 달항아리는 대개 상하, 높이가 40cm 이상 되는 경우를 달항아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고요. 두 개를 이렇게 상하로 분리작업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또 불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대칭이 완벽한 동그란 모양보다는 약간의 비대칭?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는 어떤 균형감? 이런 것이 당항아리의 매력이죠. 동그란 달 모양이어서 달항아리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 모양을 닮았다, 보름달을 닮았다 해서 김환기 선생님께서 달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뒤로부터 백자대오를 달항아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달항아리를 이제 그리셨는데 달항아리가 또 동그랗고 또 하얗고 해서 언뜻 쉽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리기 쉬우려나 싶은 생각도 언뜻 들었는데 또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그릴 때 어떠셨어요? 달항아리를 그리는 단순할수록 어떤 물체가 또 더군다나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중심에 놓는 건 대단히 고 난이도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달항아리를 그대로 그리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달항아리가 가진 느낌, 편안하고 따뜻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달항아리의 화이트의 기대에 살았던 그 편안함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항아리를 그림으로 그려내려면 엄청난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달항아리가 단순히 그림을 그려서가 아니라 이걸 예술품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수많은 고민, 또 달항아리를 안고 자고 하루 종일 바라보고 또 어떤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진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달항아리 안에 여기는 풍경이 들어가 있고 앞선 작품들은 달항아리 뒤에 풍경이 있거든요. 어떤 각각 의도가 또 있으신 건지도 궁금한데요. 달항아리 안에 어떤 풍경을 주는 것은 사실 저의 달항아리는 우리의 삶, 우리 사는 거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랄까요? 물론 행복한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가 사는 거 대단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슬픔, 고독, 그다음에 사랑.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거를 안쪽에, 항아리 안쪽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항아리의 어떤 느낌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자기만의 어떤 메타포 이런 걸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밖에다가 여백을 두기도 하고 주상을 두기도 하고 또 항아리 안에다가 주상을 두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풍경이 뒤에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저의 항아리는 이제 추상이 주는 어떤 메타포, 저의 달항아리 그림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순천만이다. 그러면 순천에 대한 생각할 때 저는 약간의 그린이 섞인 블루 이런 의미지예요. 그래서 그런 물빛이 많이 도는 그런 빛깔을 배경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서 순천을 생각하는 거죠. 여수를 생각하고 순천을 생각하고 남쪽으로 생각하고요. 이쪽은 약간 추상화인 거예요? 네, 추상입니다. 그런 작품들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달항아리의 뒷배경은 여백이 빈 공간이에요. 물론 그것도 되게 멋지고 경건하고 또 여유를 주지만 추상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순천 전시실 그림이 또 나왔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순천과 어우러지는 이 새롭게 작업한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순천 오면서도 느꼈지만 되게 아름답고 지금 참 멋진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이라는 정원, 도시 또 세계 자연유산이 있고 그런 도시에 맞는 나무와 꽃 그리고 어떤 물빛의 어떤 메타포 여기에 어떤 삶의 어떤 진한 메시지 이런 걸 함께한다면 순천에 참 어울리는 그림이 될 거라 생각을 했고 순천이라는 것이 정말 주는 컬러가 다랑아리의 흰 빛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주제에 따라서 어떤 지역이나 혹은 어떤 느낌에 따라서 뒤에 풍경, 색깔로 많이 좀 느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되게 여름에 전시를 한다 그러면 또 여름의 이미지는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더 뜨겁게 그래서 붉은 이미지 또 블루 이런 걸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 그림을 보면서 물론 저의 느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물음표? 또 그분들이 느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곳에 주로 중심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달라지고 늘 변화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작품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작가님들과 관객들이 끊임없이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하면서 좀 밀고 당기기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순천과 여수를 이번에 표현을 해내시기에는 어떤 색깔을 주고 싶으시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다 하나로 귀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연두색과 블루가 섞인 그런 일종의 쿼타이즈 블루라고 해요. 쿼타이즈 블루라고 해요? 네, 연하늘색, 물빛 하늘색. 그러니까 옥색빛이 나는 그런 물빛이 잘 어울리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작업하시기 전에, 달항아리 작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작업들을 좀 주관했어요? 네, 풍경화 오래 했고요. 또 인물화 작업, 초상화 작업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달항아리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뭘 그리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달항아리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달항아리라는 게 주는 어떤 이미지, 그건 정말 환상적인, 정말 불규칙, 비정형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균형감 있고, 굉장히 불가사의한 어떤 미학적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달항아리를 그리게 됐습니다. 네, 임무를 해서 항아리로 전환한다는 게 어떤 굉장히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작가님한테 강렬했었나 봐요. 네, 네, 네. 워낙에 이제 항아리 품고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아리 작업도 직접 하시고 네, 도자기 작업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 도자기 정말 멋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도자기, 저의 달항아리는 일종의 인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제목도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자의 독백, 뭐 이런 거, 청춘의 고독, 또 뭐 이렇게. 항아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존재를 부여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그냥 보면 항아리인데 역시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다릅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작품들을 관객들은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관객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받아주세요. 지난번 서울의 인사동에서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달항아리 참 많이 봤고 참 좋아하지만 오늘 전시하는 달항아리 발걸음 멈추고 오래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전시였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개관을 하는 날 꽃을 배달해 오신 어떤 사장님께서 제 그림 보고 많이 울고 가셨어요. 꽃을 배달하러 오셨던 분이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울어서 제가 가서 아니 왜 울으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제가 온다고 저 울어도 돼요라고 물었고 사실 저도 그분이 울으시니까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함께 울었어요. 네, 제 작업 중에 가족을 모델로 한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마도 사시면서 힘들었던 어떤 시간들하고 제 작품이 오버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이 맛에 작품 활동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작가로 좀 뿌듯하고요. 이번 전시 참 좋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힘이 나서 작업하는 데 되게 제가 오히려 고맙죠. 그러겠어요. 이런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게 또 원동력으로 작품 활동을 쭉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앞으로 다랑아리 작업은 이제 몇 년 더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주상이 주는 어떤 메타포는 변할 것이고 또 다랑아리 형태도 조금은 이제 변화를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오방색이 있는데요. 그 오방색이 주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 그리고 어떤 힘들었던 삶의 어떤 걸 기억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메타포로 작용하고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걸 그려내려면 작가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겠죠. 또 엄청난 자기 성찰 이런 걸 통해서 인내와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랑 말씀 나눠보니까 이 작품들을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요. 5월 22일까지 순천카메라타에서 달항아리의 스미나전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스미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